네 그 코어소리영어라는 카페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저는 유학생이에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막 쟁쟁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학벌도 쟁쟁하고 저는 제가 유학한 학교는 UC버클리라는 학교에요 그래서 세계 공립대학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데 아무래도 학교가 학교다 보니까 학벌도 쟁쟁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는 영어 굉장히 잘하죠 시험도 잘 보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본 많은 유학생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로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생각보다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10명의 유학생을 보면 거의 한 8-9명 정도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어요 그냥 발음은 잘 굴리죠 뭐 L, R 뭐 이런 거 발음 잘 굴리죠 근데 실제로 그 사용함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한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시험 영어와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영어의 차이점이 뭔지 여기는 옆에는 제 동생이에요 어 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은 이제 영어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은 좀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이 영어는 공부를 학창시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과 공부를 서울대 박사까지 나온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배움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소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글을 가지고 하는 거면은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지방대라든가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 그런데 이 영어의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나질 않아요 영화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거의 영어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사실 안 갈 거예요 아 무슨 뭐 유학생들도 영어를 못해 영어 강사도 영어를 못해 뭐 그게 좀 이해는 잘 가지 않으실 텐데 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영어를 잘 구사한다는 사람들도 영어를 물론 잘 구사를 하죠 구사를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이 어 평범한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알아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발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 발음 보다도 훨씬 영어를 영어를 듣는데 빠른 방법이 있어요 발음 보다도 여러분 재밌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발음 보다도 발음을 배우는 것보다도 영어를 빨리 듣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강세여 강세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어에서 따온 소리를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요런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요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소리를 만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소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소리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소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었어요 요거 한번 따라해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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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어 그래도 좀 잘했어 요거를 요거를 보면요 문장이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요런 식의 이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듣던 영어랑 상당히 다른 소리죠 우리가 이제 발음만 해서 영어가 안 되는 거 왜 그러냐면요 컴퓨터 이게 그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요렇게 했는데 유학생들조차도 영어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컴퓨터 컴퓨터 한번 따라해볼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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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는데 실제로 소양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 소리를 그러니까 발음을 조금 배웠다는 사람 컴퓨터 컴퓨터 하면서 이 알 발음을 내요 그죠 컴퓨터 이렇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 여기다가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영어의 그 진짜 영어를 듣는 길이거든요 컴퓨터 요런 소리죠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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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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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따라하면은 이제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태까지 들었던 건 뭐예요 영어 선생님들한테 발음이랑 연음 잘하면 야 영어 들려 이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발음이랑 연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강세예요 강세 퓨 퓨 요거요 퓨 퓨 인도사람들 러시아사람들 유럽사람들 영어 발음 제대로 못해요 그죠 영어 발음 제대로 못해요 영어 발음 굉장히 이상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한국사람이나 일본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서양인들의 귀에는 한국사람 한국 발음 일본 발음이 훨씬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그 꼬는 발음보다도 그 인도나 러시아나 유럽사람들의 발음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따라 하는 거야 라이트 이렇게 해봐 라이트 라이트 어 한국말로 하면은 라이트죠 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우리는 강세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한국어에는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냐면 야 오늘 책 읽을래 요런 식으로 소리가 들어가요 근데 영어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컴퓨터 야 나 컴퓨터 해 이러죠 근데 서양인들은 어떻게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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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소리하는 거예요 잘 따라하네 어 요런 식으로 소리하는 거예요 아 한번 해봐 컴퓨터 컴퓨터 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 근데 서양인들은 어떻게 해요 프로 여기에다가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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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강세가 들어가는 거 요런 식으로 소리가 완전히 다르지 다시요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라이트 어 요런 식으로 써야 돼요 라이트 헬로우스 어 라이트 라이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어 나우 나우 근데 나우 나에다 강세를 now 이렇게 돼요 now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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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we're inside inside 인사이드 안에 있다고 할 때 인사이드 라고 하는데 사연도 어떻게 해요 인사이드 여기에다 강세 사 여기다 강세 인사이드 어 그렇지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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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 동생은 영어 발음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 잘할게요 다시 해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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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면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we're inside right now we're inside 어 right now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we're inside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있다 아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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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는 발음을 하나도 한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스럽게 서양인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소리를 요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요 요렇게요 다시요 요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소리 훨씬 더 잘 들리는 게 느껴지지? 네 느껴집니다 느끼죠? 어 느끼죠 어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right now we're we're inside we're inside we're inside we're inside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어 이거 뭐냐면 뜻이 뭐냐면은 right now 지금이지 지금 right 라고 얘기하잖아 어 지금 지금이란 뜻이에요 right now 지금 we are inside 요렇게 소리를 만들어 we're inside we're inside we're inside we're inside we're inside we're inside 뜻은 뭐에요 뜻은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그치 right now는 뭐야 지금 당장 그치 right now 지금은 지금은 응 지금 we're inside 뭐야 우리가 안에 있다 어 그 다음에 a computer program 뭐야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어 그렇지 그니까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우리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니까 요 뜻은 사실 쉽죠 right을 모르는 사람 어딨고 now를 모르는 사람 어딨어 right now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we are 모르는 사람 너도 알지 언어 그치 we are 우리는 우리는 뭐 뭐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we are we are inside 뭐야 inside 아니잖아 그치 안에 a computer program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있다 어 어 그 매트리스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이게 매트리스에서 나온 문장인데 어떻게 뭔가 이렇게 그 하얗게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그런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그 머리가 벗겨지는 그 사람 있잖아 난 몰라 나도 몰라 난 모르는데 머리 어떻게 벗겨진 아재 있어 근데 그 그 아재를 만나면서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우리 컴퓨터 지금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거야 라고 이제 묻는 그런 장면에서 나온 소리예요 다시요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그렇지 그 느낌이야 어 봐봐 이 느낌 다르지 그냥 light 해봐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응 봐봐 이 느낌 다르지 그냥 light 해봐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이거랑 right 해봐 이거 소리가 완전 다르죠 지금 이거 이 느낌만 잡을 수 있으면 영어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 느낌만 잡을 수 있으면 영어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어 뭐 발음하면 연음하면 영어가 들린다고 하는데 물론 발음 연음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강세라는 거예요 강세 이 서양인들이 진짜 그 어 소리를 내는 그 서양인들 어 어 자세히 아 자세히 어떻게 소리를 만드냐면요 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봐봐요 인사이드를 이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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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로 차 그거야 바로 그거야 안으로 차 이런 거잖아 너 축하했으니까 그래 인사이드 해봐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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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다가 싸이 여기다가 강세를 주는데 강세를 주는데 어떻게 강세를 주냐면 이 강세를 주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 서양인들 잘 봐봐요 서양인 잘 보면은 백인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 봐봐요 봐보면 영어를 구사할 때 뭐가 다르냐면요 이 이 호흡이 달라요 이 숨을 터뜨리니까 소리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 문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문법도 다르죠 물론 그죠 문장 만드는 방식도 달라요 근데 진짜 다른 건 뭐냐 하면 이 숨이 달라요 숨이 뭐가 달라요 이거 해볼게요 야 이거 해봐 맥도날드 해봐 맥도날드 맥도날드 어 나 맥도날드 갈래? 그럴까? 맥도날드 이렇게 되죠 맥도날드 그죠 맥도날드 해봐 맥도날드 갈래? 어 그냥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쑥 나가는 느낌 근데 서양인들은 어떠냐면은 숨이 한 번에 팍 나가는 느낌이에요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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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맥도날드 맥도날드 아 요런 느낌이 나요 인사이드에서 맥도날드 인사이드에서 싸에다가 싸 하면서 그 그냥 우리는 싸 싸 이거잖아 그지? 숨이 이렇게 그냥 나가잖아 싸 싸 그지? 어 근데 어떻게 얘네들은 숨을 탁 터뜨리는 싸 싸 어 그렇지요 가보신이 제일 좁니다 싸 사 싸 이렇게 내면은 허리가 만들어지는 글라스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서양인들은 우리는 이게 안경 이러잖아요 안경 글래스라고 하잖아요 글래스 그죠? 근데 서양인들은яться 글라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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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라스스 글라스스 어 봐봐 발음 배워진다? 그래 근데 너무 되잖아 그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지? 끼를 잡지 컴퓨터에서 pure 컴퓨터 컴퓨터 그 숨을 그냥 터뜨리시내는거야 컴퓨터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너가 발음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의 느낌이 나잖아 근데 너 진짜 나? 너가 느낌이 진짜 나는거 같아 어때? 내 발음? 너가 어쨌든 그냥 확실히 달라진다는게 느껴? 내가 잘하는거 같아 너가 잘하는거 같아 근데 좀 달라지는게 느껴? 그치 다르지 다르지 소리가 다르게 우리나라 음이랑 서양인들의 음이랑 다르지 서양인들은 와우 말이잖아 우리는 오우 오우 말이잖아 그거부터 이렇게 그런식으로 이제 소리가 완전 달라지는거야 소리가 인사이 이렇게 그러면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요렇게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응 요렇게 그러면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께요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요렇게 소리가 다르죠? 다시 한번요 소리가 좀 해봐 해봐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응 다시? 다르죠 지금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응 다시 해봐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응 다르죠 지금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요렇게 다르잖아 그치? 얘네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랑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뭔가 느낌이 그지 약간 던지듯 컴퓨터 프로그램 Right now we're inside a 컴퓨터 프로그램 느낌 다르지 그지? 이런 느낌이야 응 다음 문장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거 요것도 괜찮아 요것도 요런 문장이야 요거 요거 어누나 해봐 어누나 요거 요거 뭐 이게 다시 한번 더 들어줄게 마지막 어때? 다시 해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잘 들었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소리 다시 한번요 요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었어요 요거 하나하나 연습해보자 요거 앞부분 잘 들었어 요런 식으로 소리내는 거예요 그냥 위 이거랑 위 해봐 위 위 위 이거랑 위 위 그렇지 이 느낌이야 위 위 위 그 다음에 what what the 여기에서 뭐가 다르냐면 best 우리는 그냥 best라고 하죠 best friend 이렇게 best friend라고 하는데 서양인들 어떻게 하냐면 배에다 강세를 주는 best 이렇게 해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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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강세를 주는 거예요 강세를 주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숨을 터뜨려요 best best 느낌 잡겠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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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죠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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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인데 서양인들의 느낌은 어떠냐면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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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다 강세를 줘서 best 파일럿 파일럿 파에다 강세를 주는 거 파 파 파일럿 파일럿 소리가 다르지 그지 영화 안 배우는 소리 다르지 이런 느낌 we want the best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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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hat we can we want the best pilot that we can get 이렇게 해봐 해봐 나눠서 we want the best pilot 여기까지만 해봐 we want the best pilot 여기까지만 해봐 we want the best pilot 그렇지 we want the best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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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해보면 따라하게 되지 we want the best pilot we want the best pilot 어렵다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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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what so want want will can hear there what let's want what want we want we want the best we want the best we want the best bakst PILOTS PILOTS 요렇게 들어가잖아 PI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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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어렵나? 어려워? 잘하잖아 언니 지금 잘하거든 아니 근데 나는 잘하는데 어렵다는데 그러면 국민 샷들리는 응 다시 다시 We 요거를 어차피 뒷부분은 해석을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쉬울거에요 We We Want The Best PILOTS PILOTS That We Can Can Get 응 We We Want Want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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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OTS That That We We Can Can Get Get 그러면 그거를 이어서 해보면 해요 언어 이어서 해봐 We Want The Best PILOTS That We Can Get We Want The Best PILOTS That We Can Get PI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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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 우리는 Want 원한다 원한다 우리는 원한다 The Best 최고의 파일럿들을 원한다 하는 거야 That 어떤 파일럿 We Can Get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파일럿들만 원한다는 거야 고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We 우리는 Want 원한다 The Best PILOTS That 어떤 파일럿이냐 We We Can Get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파일럿들 요거 소리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훨씬 더 잘 들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We Want The Best PILOTS We Can Get 음 다시요 다시요 다 들리지 We Want The Best PILOTS We Can 진짜 된다 그치 진짜 되지 해봐 We Want The Best PILOTS That We Can Get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파일럿들을 원한다 이런 거란 말이야 We Want We Want The Best PILOTS That We Can Get We Want The Best PILOTS That We We Can That We Can We That We Can Get We Want That We 이런 식으로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거에요 we want the best 에서 배에다 강사해주는 걸 해서 best pilot도 마치고 pop pilots that we can get 요것만 할 줄 알면 영어가 틀려요 we want the best pilots that we can get 요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에요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마지막 문장이라고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너도 들어봐요 한 번 더 들어봐 한 번 더 들어봐요 한 번 더 들어봐요 You think god of You think god of Get 여기서 뭘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요 think 이렇게 되죠 우리들은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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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hink Think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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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What What You're You're doing You're doing You're doing Do In Do Do ried Can Have win Do Win Do Win 그런 느낌으로 그럼 한번 연습 다시 해볼게 요렇게 하면은 봐봐 해봐 다시 그럼 잘라서 잘라서 what you're doing 그치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그치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요런 식으로 소리가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은 think 이렇게 되는 걸 thing에다 강사하면 think 요렇게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i도 마찬가지로 hi hi 요렇게 내고 don't도 돈에다 강사는 like don't 그다음 two IN도 2에다가 강사를 해주면 요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알겠지 O.K. Ok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盛 —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그렇지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그렇지. 들어보자. 훨씬 더 잘 들리는다. 들어볼게요. 조금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가돈씨가 이렇게 들리는데. 가돈씨. 아론씨. 다시 연습해보자. 아예 강세를 줘봐. 하이. 그 다음에. 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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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왜이래? 어떻게 된다?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요게 강세가 들어가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에요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You, you, think, think 그건 뭐냐면 너는 생각하다 이거야 You, you, think, think 너는 생각하다, 그치? 너 생각하냐 이거야 I don't see 난 보지 않는다 어 내가 보지 않는다고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너 뭐냐 너가 하는 거를 이렇게 되어라 뭐하냐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You think 너가 생각하느냐 이거야 너 내가 너 하는 거 모를 것 같아? 못 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하는 소리가 응 알았지? 요런 식으로 하는 소리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너가 생각하고 있느냐 너가 생각하느냐 I don't see 내가 보지 않는다고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너가 뭘 하는지 너가 하는 거를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너가 You think I don't see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What you're doing 너가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내가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느냐 요런 식으로 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소리 틀어볼께요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오 이거 맛있다 하겠다 들리지?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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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배우는 것보다 강세를 배우는 게 영어 듣기에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발음, 여는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쏟으시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강세라는 거 You think I don't see what you're doing We want the best pilots that we can get 요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어때요?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엄마한테 배우는 언어라 해서 엄마한테 어떻게 배워요? 들으면서 들으면서 배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강세를 하면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면 말을 안다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이 나오면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하면 어휘력이 늘고 요렇게 어휘력이 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읽는 법만 알면 읽게 되죠 쓰게 되고 그래서 듣는 게 그만큼 어 중요하다 어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으흐흐흐흐 안녕 으흐흐흐흐 어 다음 방송 또 할 거잖아 그치 응 으흐흐흐 으흐흐흐